현상 중에는 사진이 당연히 찍히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 명태 말려요 명태였어요? 네 생태인가요? 며칠 말려야 돼요 한나절이면 돼요, 좀 이따 햇볕이 모기가요 네 아니라 벌도 들어오겠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타지 말아요 네 콕 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모가지가 끊어졌네 어쩌네 하지마요 네 고마워요 해먹 4개? 네 나는 왜 이리로 내려갔지 이게 고령에 오면 요 표시가 있어요 녹색인데 체온이 정상일 때 녹색 열이 나면 노란색으로 변한대요 신기해 안녕히 계세요 מlocks behind me 아멘